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1만 명이 넘는 숙련공과 고급 전문인력이 조선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이 쉽지 않은 데다, 자칫 경쟁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손현준 기자입니다. 삼성중공업은 1,500명 희망 퇴직을 받았고, 대우조선해양은 직영인력 40%를 줄이고 있습니다. 사내 협력사를 포함해 경남에서 지난 4월부터 5달 동안 1만 7천 명이 조선소를 떠났습니다. 실직 후 재취업 여부를 고용보험을 통해 분석했더니 조선업종의 재취업은 1년 사이에 58%에서 16%로 떨어졌습니다. 숙련된 인력들이 현장에서 줄고 있는 겁니다. 조선강국 일본이 불안기 구조조정으로 설비와 인력 등 핵심 역량을 잃어버려 호환기에 대응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우리도 이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선 빅3의 지난해 적자 규모는 7조 3천억 원. 비싼 수업료까지 치르면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인력까지 잃으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조선업 퇴직자 지원 사업에 구직 신청한 1천 명 가운데 370여 명이 설계 또는 연구 인력이었습니다. 때문에 핵심 기술 인력을 흡수하며 불안기를 극복하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불황의 칼바람 속에서도 향후 몇 년 내 조선업황이 점차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불안기를 잘 견뎌야 다시 찾아올 호환기에 과실을 딸 수 있는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선박 평영수 처리 장치를 만드는 창원의 한 중견기업. 배 균형을 잡는 데 사용한 물을 배출하기 전에 정화 살균하는 장치입니다. 설치가 의무화돼 5년간 시장 규모가 4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7만 대를 다 타는 과정만 하더라도 저는 한 10년은 걸릴 것이다. 교체해야 될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아주 무궁무진하다. 선박 평영수와 배기가스 규제 등은 선박 교체를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감산 타결로 유가 상승도 예상돼 선박 발주 기대를 높입니다. 포항기에 비할 수 없지만 세계 선박 발주는 2020년에 과거 5년 평균의 84%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는 관건은 기술 경쟁력입니다. 기자재 국산화 요리, 주력 선종은 90%에 이르지만 고부가 가치 LNG 선박은 75%, 해양 플랜트는 20%에 불과합니다. 시장 수요에 맞게 기자재 집합체 형태로 개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합니다. 기자재를 완성된 플랜트에 투입하는 것과 같은 실증 테스트 여건이 마련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자재 업체 생존과 대형 조선소와 선순환을 위해서 중소형 조선에 대한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합니다. KBS 뉴스 선원혁입니다. 우포눕 큰군이 사체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연말까지 3주가량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영 기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우포눕. 출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우포눕으로 가는 도로에도 방역초소 4곳이 설치됐습니다. 주민들은 출입이 들어가셔야 하는데 그 외에는 아예 차단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경상남도도 철새도래지 긴급 방역과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통 이달 중순 이후로 철새 유입이 떨어지는 데다 감염된 우리의 최대 잠복기인 2주를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 추가 검출이나 발병 여부가 AI 확산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모든 차량, 사람, 가족, 친인척, 종사하는 인원들의 외부로부터의 차단 가능하면 차량도 꼭 소득된 차량, 꼭 필요한 차량만... 문제는 날씨입니다. 올겨울 한파가 심해지면 철새 유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AI로 14만 8천 마리를 매몰 처분했던 지난 2014년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남해에 살던 위안부 피해자 박숙이 할머니가 지난 6일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경남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위안부 역사교육 예산이 경남도의 심의에서 대폭 삭감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귀향입니다. 16살 꽃다운 나이에 일본에 의해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의 일생을 담았습니다. 영화 속 소녀와 닮은 위안부 피해자 박숙이 할머니가 향년 93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정 사진에서도 소녀처럼 밝게 웃음 짓는 박할머니. 남해군 고연면이 고향인 박할머니는 고향집 앞바다에서 조개를 캐다 강제로 일본군에게 끌려갔습니다. 박할머니를 기르기 위해 지난해 조성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도 추모의 꽃이 놓였습니다. 조개를 캐던 소쿠리와 품만의 동백꽃은 할머니의 안타까운 생을 말해줍니다.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청소년 교육에 힘썼던 고 박숙이 할머니의 바람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위안부 기록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한국과 일본, 중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안부 역사교육 예산이 경남도 의회에서 대폭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사업의 중요성이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도의회 예결특위의 삭감 이유였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어제 만큼은 아니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현재 진주의 기온이 영하 2도, 합천은 영하 4도 까지 떨어지면서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게 됐는데요. 대신 낮 기온은 두 배가량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기온은 내림새로 돌아서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저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만큼 주말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상공에는 구름량 적은 모습이지만 곳곳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 안개는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거치겠습니다. 동부지역입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 1도, 그 밖의 내륙은 영하 3, 4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거제 12도, 창원과 김해 11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지역도 아침 공기는 무척이나 차갑습니다. 현재 진주의 기온이 영하 2도, 합천 영하 4도까지 떨어졌고, 낮 기온은 남해와 서천 11도, 산청 10도, 거창은 9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2.5미터로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은행이 김장 나눔 대축제에서 김치 5천 포기를 담가 어려운 이후 1,60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이 각종 지원사업 혜택이 주어지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도내 22개 사를 선정했습니다. 경남 농협이 수도권 기숙사인 남명학사의 학생들이 쓸 편의 물품 5억 원어치를 오늘 경남도에 기증합니다. 경남기계산업제도약을 위한 대토론회가 오늘 경남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열립니다.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 경남의 4개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최근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영감을 보면 2014년 기준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56위, 현대 위하 74위로 전년보다 순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또 한화테크윙과 현대로템이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에는 이밖에 LIG 넥스원과 한화 2곳이 포함돼 100대 기업에 든 국내 업체 6곳 가운데 4곳이 경남에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일어난 창원시의 상수도 간 파손과 관련한 피해자의 집단 소송이 추진됩니다. 창원의 한 법무법인은 상수도 간 파손으로 피해를 주민들로 소송인단을 꾸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창원시 조례, 면책조례가 있지만 감사원이 공고시정을 내린 만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버스업체들이 승객들이 현금으로 낸 요금을 빼돌리는 의혹이 있다는 KBS 창원의 보도와 관련해 창원시가 내년부터 현금 자동개수기를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의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부터 직접 직원을 투입해 현금 자동개수기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30명을 투입해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 4조 4천여억 원 가운데 9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의회 예결위는 도교육청이 편성한 체육복지원비 예산안 27억여 원 가운데 18억여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경남 교육직원 힐링센터 건립 예산 59억 여 원과 학교 신증설비 6억여 원도 충분한 사업계에 검토 후 시행하라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창원 광역시 승격을 바라는 한마음 결의 대회가 어제 오후 시민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결의 대회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은 내년 대선에서 창원광역시 승격이 국가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부산 간 경전철 요금 인상 폭을 둘러싸고 김해시와 부산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자치단체는 내년 2월 경전철 요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부산시는 경전철의 기본 요금을 1,200원에서 1,400원으로 200원 인상을, 김해시는 100원 인상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해 부산 경전철 요금 인상 추진은 지난 2011년 9월 개통 후 처음입니다. 하동의 시민단체가 군의회 방청을 불허한 하동군의원 전원을 고발했습니다. 하동 참여자치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하동군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등에 주민 방청 신청을 불허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직권을 남용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이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하동군의원 전원에 대해 직권남용제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가 경남의 학생과 청소년에게 인문학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하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인문학 교육에 필요한 인문학 교육진흥위원회를 운영하고, 각종 인문학 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초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